전화하면 나는 이제 김병우 씨, 도전국 찬스 다시 한 번 다른 방에서 해볼까요? 아, 저 한 번 만끽하게끔 해주실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왜 그래? 나는 뭐 감성이 없나? 나도 울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병우 씨 그 얘기가 맞잖아요. 나도 한 번 방에 들어가서 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 그거 한 번 해봐야죠, 우리도. 그건 한 번 해보셔야죠. 뭐?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앉아서. 남성분이 있는 방이 있나요? 3번 방이 남자예요? 지금부터 3번 방에 한 번 좀 이벤트 고지를 해보는 거 어떤가요? 3번 방에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마지막. 네. 이벤트 고지. 한 곡만 한 곡. 좋습니다.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 금리든 사랑. 이번에는 바꾸겠습니다. 어, 나를. 나를 슬프게 한다. 그래, 나를. 두 번째 출연인데 나도 린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복받치더라고요. 나도 안아주고 싶고. 아,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할 것 같아. 가수들의 꿈이에요. 맞아요. 공연장에서나 어디서나. 그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거 좀 다르죠? 이제 붙이나요? 빛으로부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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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부르니? 이걸 어떻게 부르니. 그러니까 이게. 김경우씨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알아두. 이게 딱. 이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진짜. 한간에 들렸던 얘기가 정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가요? 내 가수들 바꿔부르기 할 때도, 부를 해먹을 때도 기영이나 이런 친구들 몇몇 도전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해요. 비교한다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갈등. 골랐어? 안 골랐죠? 김경호. 김경호다. 김경호예요. 김경호. 노래 진짜 많네요.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 나 노래가 진짜 많아. 진짜 많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를 소개하는 사람들. 자, 이리 마무리합니다. 고맙다 그래. 아유, 진짜. 아, 이런 기분이구나. 나도, 나도 운다 지금. 아, 그렇구나. 아, 오네. 야, 이게 왜 이렇게. 아, 불러? 야, 불러. 어디 갔어요? 왜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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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또 갑자기 또. 설마 예약. 예약을 해놓고 피를 말려. 아, 이거 정말 진짜. 와, 피를 마른다, 피를 말려. 아, 김경호 씨 노래 듣기가 이렇게 어렵나요? 와, 진짜. 정말 부담스러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노래방에서 김경호 씨 노래 진짜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난리 난 것 같아요. 지금. 그 짠에서 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야, 정말 마지막까지 김경호 씨 노래 쉽지가 않네요. 야, 쫄깃. 아니, 이게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타들어가, 타들어가. 아, 심지어. 끝났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몰라요. 다음 곡은. 예, 됐어. 예, 됐어. 예. 예. 예, 됐어. 아, 이제 됐다. 예, 됐어. 아, 나 또는 어떻게 해. 좋다. 좋다. 빨리, 빨리 가서 도와줘, 경호 형.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 어차피가 만나네 우한! 어차피가 만나네 나를 볼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의 나라가 말해 좌측한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삶의 전부라 노래 너무 잘했어 나의 인생을 못 잃지 않아도 난 얻지 못하니 그녀를 가진 그대랍게 안아줍시다 오랜차 노래 안아줍시다 오랜차 나 이걸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내가 누굴 나라가 자 축하드립니다 고타말도 많이 안 남았잖아 남자분 두 분 들어온 건 원래 처음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팬이랑 열혈 팬이 진짜 좋아하는 팬이라고 눈물을 완벽하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김경훈씨 노래를 평소에도 자주 부르세요 어떠세요? 제 친구들 가면 거의 하나씩은 항상 부르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혹시 이벤트 아니었어도 좀 부르시려고 하셨어요? 목상태가 적으면 한 번씩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노래를 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상태가 좋아야 이 노래가 아까 석근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콘서트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 기쁨에 비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왜 눈물이 왈칼 쏟아지는지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냥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계속 안에 들어가서 계속 칭찬을 해요 내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내 노래를 너무 잘 불러!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심지어는 96점 넘으셔서 음료수 이벤트를 당했죠 이야! 보니까 다 끝까지 남으셨던 분들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챙겨봤어요 아 들으셨구나 고맙다 제가 이 방송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김병훈 한 번? 팬들 굉장히 많이 울어요 아직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는 항상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경훈씨 김경훈씨가 찾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재미있는 예능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마지막에 감동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열심히 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김경훈씨 김경훈 파이팅! 이야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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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样